음료수도 한 잔 마실 겸 앉았는데 여기 완전 뷰 맛집 입니다. 어쩜 뷰가 저럴 수가 있죠? 오늘 날씨가 오전에는 잔뜩 흘렸는데요 다행히 비 소식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부대파스트를 다녀보겠습니다. 출발 아침에 성 이슈투반 대성당. 오후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는데요 아무래도 오전이라 조용합니다. 오늘은 워킹 투어 하듯이 여기서부터 할리멘트까지 걸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보다페스트에도 스타일박스 커피가 여러 곳 보이는데요 여기는 그런데 워낙 카페가 많고 자체적으로 맛있는 곳이 많아서 이번 여행에서는 아마도 스타벅스를 가서 마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 풍경이 멋져서 걸어오면서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네요 오늘은 에스프레소 엠베시를 잠깐 들려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사단 가는 길에 위치하고도 있지만 매우 유명한 커피숍 이에요 만질 좌석도 넉넉하구요 인테리어도 독특합니다 디저트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저도 하나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케익들이 맛있어 보이지요 콜타도라 카푸치노 하나 그리고 케이크 한 슬라이스 해서 토탈 3950번인치 냈습니다 가격도 참 괜찮죠 커피 맛있습니다 케이크도 아주 진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 꼭 가보시면 합니다 원두커피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기념품으로 사가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맛이 좋은 커피숍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팔루멘트 빌딩 쪽으로 찾아가고 있는데요 멀리 마차시 성장이 보입니다 걷다보니 국회의사당에 벌써 도착했습니다 상보다 조용한 풍경이죠 팔루멘트 빌딩이 낮에도 한번 와보실만 하네요 와 규모가 엄청 큽니다 팔루멘트 안을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보고만 가려고 합니다 야경도 물론 제일 멋진 곳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사당을 낮에 보시는 것도 시간이 드시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겉쪽으로 한바퀴 돌면서 강 앞으로 오니까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잠시 이렇게 앉아서 쉬어갈 만한 곳도 많아요 지금 웬만한 유명한 곳은 식사시간 딱 맞춰서 오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조금 일찍 왔습니다 자리가 넉넉하네요 웨트럴 랑고스 이 집은 랑고스 랭킹 탑들이 항상 나오는 집이에요 지난번 먹었던 곳이 워낙 마음에 안들어서 이 집을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굉장히 캐주얼한 식당이고요 먼저 오더를 한 다음에 음식을 받아서 자석을 잡는데 랑고스가 크기가 꽤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만 시키고 팬케이크 하나 시켜서 나눠 먹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1개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더를 하시고 포크랑 라이프를 챙기셔서 안쪽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든지 밖으로 나가셔서 앉아계시면 가져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인 1랑구스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누텔라 하나랑 섞어 시켰어요. 5분 후원으로 자리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에는 오더마를 잘라가지고 랑구스가 respecting 것보다 맛있습니다. 첫날 먹었던 집이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이 좀 제대로 한 집이라 그런지 크러스트도 좀 쫄깃쫄깃하고 약간 튀긴 거라 느끼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저희는 다 먹기는 포기했고요. 어느 정도 먹고 가는데 잘 먹고 갑니다. 부다페스트 여행에서 랑구스를 한 번만 먹는다면 저는 이 집을 가보시라고 할 것 같습니다. 성 이슈투반 성당에 왔습니다. 티켓 오피스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티켓 사러 갑니다. 티켓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당 안에 메인 홀만 보는 거랑 위에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망대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메인 홀만 보려 합니다. 티켓 오피스라고 되어있고요. 철치허 보는 거랑 2300 다 보면은 6000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저기가 계단이 한 300개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네 티켓 샀습니다. 어서 들어가 볼까요? 티켓 오피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 충전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힘내서 걸어 다녀 보겠습니다. 예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수기라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한 게 안 보이시죠? 저희도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부다페스트의 봄이 날씨가 그렇게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온천하기도 괜찮고 꽃도 이렇게 피어서 참 예쁩니다. 걷다 보니까 은커피 들어오나 봐요. 보다페스트에 이런 거리를 걷다 보면 약간 맨하탄 소고거리 느낌 나는 데도 있고요. 동유럽이기도 하지만 사실 황가리 분들이 좀 딱딱하다 잘 웃지 않는다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물론 표정으로는 사실 LA만큼 웃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굉장히 또 뭔가 물어보거나 그랬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좋습니다. 거리에 집시도 없어요. 저희는 지금 최근 다닌 유럽 중에서 조금 굉장히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택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택시가 저희가 촬영을 해 왔는데 프리랜스라고 쓰여져 있는 택시는 절대 타지시면 안 돼요. 프리랜스라고 쓰여져 있는 택시는 타시면 안 되고 이거는 여기 로컬 분들도 다 같은 말씀만 하세요. 프리랜스 택시는 아무래도 밑허기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뱅글뱅글 더 돈다든지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공항으로 돌아가는 택시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호텔 프론트에다가 얘기를 해서 자기네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불러준다고 그러시네요. 택시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앱으로 해서 볼치 택시를 부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부다페스트는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지금 강을 건너와 봤습니다. 금방 와요. 부다사이드에 위치한 서울의 집.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부다페스트 한식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막상 보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메뉴도 다양합니다. 돌솥 비빔밥까지 다 있는데요. 인테리어에서도 한국 느낌이 많이 나죠. 사장님이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외국에 여행 다니면서 또 한식집 가보는 그런 재미도 있죠. 지금 저녁에 야경을 보러 어부의 요새랑 다니려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패스트 사이드 있다가 부다 사이드로 드디어 건너왔는데 저녁 식당을 찾아가다가 한식집을 보고 그냥 무너졌어요. 한식 먹어야죠. 그럼요. 지금 나흘 됐는데 저희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외 나가서 한식 거의 안 먹습니다. 하는데 네, 헝가리에서는 한 번 먹고 싶네요.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두부김치나 삼겹살에 들어있고요. 오! 오! 김치입니다. 며칠 만인데 그래도 반갑죠? 밥 싹 다 비웠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총 17,540포렌트 나왔고요. 달러로는 50달러 정도입니다. 그냥 우연히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한식당을 유럽 와서 저희가 자주는 안 가는데 항상 갔다 오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구나.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원래 이 집을 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 집을 보고서는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출발 ט맨의 유세로 올라가서 출발 앞에서 펜닉틸라를 타고 어머니클라를 타고 버브에 유세로 올라가서 퀘지는 불다펫트를 한 번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슈니킬라를 타고 어부의 유세를 올라가서 폐지는 부다페스트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타고 편하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550m를 보이시나요? 계단을 업힐로 550m를 걸어갈 것입니다. 어떡할까요? 배부르니까 550m를 걸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조기 골목에서 한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걸어와서 조기 보이시죠? 계단이 바로 보이세요. 거기로 올라가시면 어부의 유세로 갑니다. 사실 걷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걸 타시고 올라가시면 편하실 것 같고 저 안쪽으로 엘리베이터도 있긴 하대요. 부다성으로 올라가는 저희는 두부김치랑 불고기를 다 먹은 백가로 걷기로 했습니다. 산행이네 산행. 그죠? 올라갑시다. 550m만 15분, 10분. 그죠? 나쁘지 않아요. 아주 덥거나 한 날 아니면 이 길도 걸을만 합니다. 계속 어필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기 뾰족한 지붕을 보면서 계속 가시면 돼요. 이렇게 또 길이 되어 있네요. 부다페스트가 참 매력적인 도시 같아요. 그래서 인국적인 동네에 있어야 해요. 예뻐요. 그죠? yourself. 마지막 어필로 보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비추고요. 그래서 선선하실때는 강추합니다. 입구가 마치 우리 성이에 잠깐 가볼까? 약간 그런 느낌? 유럽엔 이런 성 하나쯤은 있어야죠. 가뿐 상황극하게 됩니다. 너무 저녁을 많이 먹었나봐요.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 돈도 아끼고 운동도 되고 저기 팔리먼트 보입니다. 음료수도 한잔 마실 겸 앉았는데 여기 완전 뷰 맛집입니다. 어쩜 뷰가 저럴 수가 있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할 말이 없네요. 저런 뷰를 보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해직이 조금 전인데요.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타 때문에 너무 불러와서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유럽쪽 여행은 시나도 힘든 것 같아요. 혹시 나만의 시차를 이기는 방법 이런거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건 확인해야죠. 고맙습니다. 음료수 2잔에 티 포함해서 8달러 정도입니다. 가격도 괜찮죠? 곧 오픈에 도망가기 어떡해? 뮤직비디오 저기는 포토스팟입니다. 조금 강변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팔리면서 정면으로 마주 보는 포토스팟 쪽으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뭔가 살짝 아쉬워서 어부의 요새를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 불빛이 이렇게 환하게 켜져서 여기도 참 예쁘네요. 어부의 요새에서 걸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어둑고둑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8시 정도고 워낙 저 위에 지금 사진 찍으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다 한꺼번에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내려오다 보니까 먼저 어부의 요새에서 사진 찍으시고 그다음에 저 강가로 이동하시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저 밑에서 위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고생스러워 보여요. 어부의 요새에서 내려다보는 길도 멋있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가까이 보는 게 훨씬 더 예쁜데요. 저는 이렇게 또 하루가 마무리되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밤 되세요. 아, 예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